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화학차이축전은 우주와 환경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탐색해보는 유의미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관람객들을 위한 가족 단위 천체 관측 행사로 우주의 별빛과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도 가질 수 있고요. 단올인은 순항 중 5개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잘 탐색에 꼽은 것이라는 주제로 홍순범 연구원과 전문진 연구원의 특강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으로 생명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으며 VR 퍼포먼스 공연 등으로 우리의 초록 지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물의 역사 특별제를 마련하여 우리가 병원에서 접하게 되는 이루 도구와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담아 여러분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우주와 환경 관련 부스 체험 활동과 상상이론 공작소 활동이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더욱 재미있겠죠? 이번 온라인 펌펌 퀴즈는 가상현실인 메타버스와 연계하여 운영되며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과학창의축전 사진 공모전, 영상 참여전을 개최하며 이근호벨산 관련 우수작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정석권 준비된 제13회 충남과학창의축전을 함께 즐기고 느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